네 이번에 소개해드린 기타는 Fender American Standard 3TS 메이플렉입니다. 이 친구와 자그마치 2000년산 밀레니엄 모델이죠. 뭐 한 20... 한 3년 정도 된 기타인데 사용감은 좀 있지만은 이게 이때 당시나오는 엔남바 90년대 후반 모델하고 2000년대 초반 모델은 이 픽업 자체가 사운드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뭐 쳐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 3TS 컬러의 메이플렉 20플렉이 되어있고요. 플랫은 리플렉이 된 것 같네요. 싱싱싱 픽업에 에플룸 투톤 5S 2측으로 들어가는 모델이죠. 기본 커스텀스한 메이프를 내게 되어있고요. 뒷면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모델이죠. Fender American Standard는 입문용 미제 팬더로 아주 그렇게 추천해 주시는 그런 모델입니다. Fender American Standard 밀레니엄 모델 2000년산 이었습니다.